어? 왜? 여기 기리는 사진인가? 어? 진짜? 광수 팬인가 보네? 네? 네? 왜? 왜? 야, 너 기억도 안 나. 원래 이렇게 쓰라인했네. 오, 진짜 닥수 들었네? 어? 있네. 해미, 해미. 죄송한데 아까 저기서 더 보고 가셨어요. 아, 그래. 네. 네, 네. 툴학수는 여섯시피 아홉시까지 합니다. 와부 중학교. 와부 중학교. 자, 3층 교육실에 해미의 노트 원본이 있습니다. 그 책 맨 2장에 해미와 같이 찍은 사진을 붙이는 사람이 오늘 최종 승리입니다. 빨리 서두르세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노트. 노트 역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저기 그런 게 있을 텐데 선생님 조금 찾아봐도 될까요? 네. 네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교무실이 여기 하나인가요 선생님? 아 그래요? 교무실이 일곱이에요 선생님. 교무실이 일곱이에요 선생님. 교무실이 일곱이에요 선생님. 어색하지 않으세요? 아. 아. 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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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 아.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학생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? 쌤! 죄송합니다. 쌤! 제가 잘못됐습니다. 해체를 때려주세요! 제발 높지만! 이해하세요. 쌤 높지만 이 사이즈가... 제발! 입김 있었죠 선생님? 얘들아 해미 알아? 안해미? 안해미! 3학년! 너 해미 알아? 안해미요? 어! 안해미! 어디있어? 해미 어디있어? 모르겠어요. 노트가 하나밖에 없어요? 하나밖에 없어? 찾은거 아니야? 에이 설마... 누구 없어? 게리형 어디갔어? 나 찾은거야? 게리형 어디갔어? 어? 어디가입니? 저기요. 학생들 어디있어요? 배가 없는데 게리형 어디갔어? 아... 거기 하나? 로봇 형 못 찾았지? 못 찾았어 해미 찾으려고 형 나 해미 얼굴 안 해 형 찾았어요? 못 찾았어 나 해미 찾을려고 할래 난 이 분 아니지 찾았어요 아니야 형 아니야 형 형 형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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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다 형을 찾고 있다니까 빨리 들어가자. 아 언니 니네 나와도 돼. 야 니네. 우리가 형. 야 나도 웃음 한 번 하게 해. 형 그래. 형 개인적으로 형이 웃음 진짜. 형이 얼굴 확실히 아나요? 얼굴 알지. 아이고 이거 뭐. 형 그래. 형. 자 혜민을 찾아줬어. 야 혜민을 찾아줬어. 야 혜민을 찾아줬어. 대리야 이거 찾은 거야? 아 이제 너 뭐. 형 이걸 뭐 있었. 만약에 사였다고.